이번 시간은 이소성, 심방, 박동에 대해서 또는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엑토픽, 에이트리얼, 빛 또는 리듬입니다. 일단은 이 박동과 리듬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쿵, 짝, 짝 이게 하나하나가 박동이라고 한다면 쿵짝짝쿵짝짝 이 전체가 만들어내는 게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그리고 엑토픽이라고 하는 건요. 이소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원래는 이 심방의 우심방 쪽에서 SA노드 동반 결절에서 전기를 생성해서 SA노드에서 AV노드로 그리고 히스, 프로기니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됐었죠. 그런데 이 심방에서 SA노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이 SA노드에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오른쪽, 여기가 우심방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전반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자기랑 가까워지는 유도에서는 파지티브하게 그려지고 자기랑 멀어지는 경우에는 네거티브하게 그려진다.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흉부 유도 중에서 V1을 제외한 V2에서 V6 쪽에서는 원래 이 심방의 탈분극 벡터, P웨이브가 파지티브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1이나 AVF 아니면 2 이쪽에서는 양성으로 그려지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0에서 90도 사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위치가 바뀌다 보니 벡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예가요. 심장 정맥쿨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심장 정맥쿨 주변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코로나리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편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도 앞쪽에서 남의 심장을 우리가 마주보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뒤쪽에서 볼게요. 뒤쪽이고 그러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왼쪽이 되고 오른쪽이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반대로 봤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오른쪽이고 왼쪽이었죠. 이게 이제 뒷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리 사이너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벡터가 진행하겠죠. 그러면 나랑 멀어지는 리드에서는 네거티브하게 그려집니다. 그게 바로 뒤쪽 벡터가 누가 있죠. 그러니까 뒤쪽 리드요. AVF, 2, 3, 이 쪽이 뒤쪽이죠. 그래서 저랑 예전에 신근경색 중에서 합역부경색 공부할 때 2, 3, AVF 쪽은 SD 엘리베이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P파는 지금 뒤쪽에서 앞쪽으로 결국 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멀어지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P파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겠죠. 심장 정맥골 리듬.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던 P웨이브의 극성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좀 의심해 보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요. 이 심장 정맥골 리듬에서는 심박동수 자체가 정상인 경우입니다. 물론 에이트리알, 그 엑토픽 에이트리알 빛이라고 해서 무조건 헐트레이트가 정상인 건 아니에요. 엑토픽 에이트리알 타키카디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제한적인 경우에서는 헐트레이트가 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위치, 그러니까 뒤에서 앞도 중요하겠지만 얼만큼 멀어져 있느냐. 이 거리에 따라서 P웨이브랑 QRS가 나타나는 이 간격도 바뀌겠죠. 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점을 하니까 지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심방이라고 할게요. 심방의 끝. 여기가 이제 심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실이라고 해볼게요. 경계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이제 심방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파지티브하게 P를 그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심방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 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를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쪽. 이제 심방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거꾸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에브는 네거티브하게 그려집니다. 이거는 좀 지워보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벡터를 좀 그려본다면요. P파는 일단 거꾸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그려지다가 그리고 이제 P를 우리가 이제 심방의 탈분극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거리상 심실의 탈분극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P가 먼저 그려지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QRS가 나타날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QRS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한 이 정도라고 해볼 텐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면 결국 P랑 QRS가 겹쳐서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이게 합쳐지면 그냥 P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세 번째면 오히려 이제 심방의 탈분극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QRS가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P파가 네거티브하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또 뒤에 T파가 이어질 수도 있고 T파랑 합쳐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더 섬세하게는 제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어디 있느냐 미세하게 또 조정하다 보면 이 간격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심장, 정맥, 꿀, 리듬에서는요. 위치상 이 PR 인터벨 자체가 보통 작은 색칸 있죠. 3mm 이상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해부학적 구조 위치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심장, 정맥, 꿀, 리듬 정리하는 겁니다. 2, 3, AVF 이쪽에서 P파가 네거티브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이 위치상, 거리 때문에 PR 인터벨이 3칸 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심박수가 정상이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설명드릴 거냐면요. 두 번째는 왼심방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SA 노드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오른쪽에서 제가 왼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왼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른쪽 심방도 탈분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심방의 탈분극이요.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이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중에 V6는 음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V6가 이번에는 음성, 네거티브. 왜냐하면 나랑 멀어지니까 서운하죠. 그래서 V6가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가측 중에서도 리드원 쪽에서 같이 동반돼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심, 박, 동, 수는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또한 여기서는 PR 인터벌은 이제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요. 아까처럼 위치상 정상 범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려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요. 자, 보통은요. 이런 이제 엑토픽, A2R 리듬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이제 병적인 의의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선천적인 기형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심전도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그림을 한번 같이 첨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1.